2구 플릭.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. 내가 볼 보고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감아주면서 눌러.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일단 숙이잖아요. 3시 방향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다시 또 눌러줘야 돼요. 이렇게요. 아셨죠? 열면 안 돼. 봐, 이거 봐. 못 누르잖아. 여기 사이드 봐, 여기 사이드. 자, 여기. 이제 나가야죠. 하나, 둘. 하나, 둘. 자, 준비. 자, 왔어. 볼이 내 몸쪽으로 자꾸 쏠리는데 나는 자꾸 붙어. 그러면 열로 올 거 아니에요? 좀 떨어져야죠, 좀 떨어져야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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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계속 아이고. 자, 준비, 준비. 자, 하나, 둘. 발 계속해요. 괜찮아요. 자리 잡아. 자, 자리 위치 잡아. 위치. 여기. 어. 하면서 내가 볼에 의해서 내가 못 볼 수 있으니까 위치를 잡아. 위치. 여기. 여기. 이거봐, 이거봐, 이거봐. 여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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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왜 백핸드가 나와요. 어, 포핸드 했어야지. 여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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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, 이거. 여기. 여, 여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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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... 다시. 여기요.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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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꼭 실수할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힙이 빠져요. 서두른다는 거지. 자, 봐. 스피링이 안으로 막 꺾이잖아. 그렇죠? 감기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안쪽으로, 안쪽으로. 오, 죄송합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습니다